그 때 세련이 거울올래 춘향냐 신주라붕이 마르른다 아나였다 니 마들아 창부어 시련행이 색조 뒷바흐 갓툴 진대 일로 두고 시들삼을 날 뿐 다시 두고 마라 춘향이 나으실 두루가 흐르믓을 치기핀 가주르르구 지화를 보여 널 지별로 전주라붕을 헌다 찌쏠 소련님 바르세요 여장 동요양이 기핥짓과 바춘니라 두만년에 갈지라도 시원할 리가 있소니깐 돌려올리기 길을 맞여 서로 붙들고 울음 뚫린 사팡성에 뚝 흐를구나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정가 칼묘 아주 칼묘 아주 칼묘 굴레가 일소냐 우지 말라면 우지 마라 아이고 여보 도련님 부대 병아리가 혼자 주자마자리 그라 다 올라가서 장과로 걷지 거여 너를 달여서 갈 거 신지 우지 말다 우지 마라 우지 말라 우지 마라 별 만큼 우지다가 달 만지 불다가 아주 깜빡 아주 깜빡 어른이 투자 일곱 기사 만지 여팡성 성북으로 굴러 간다 간다 가듯이 말은 아주 영웅 가네구여 고맙습니다. 자,